픽시자전거 베어링이 아예 나가버렸어 아 베어링이 아예 빠져버렸어 속상하다 아 반대로 돌리면 되긴 하는데 이걸 더 탈지 새로 탈지를 모르겠네 아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체인은 아직 그대로고 뒤로만 돌리면 되는데 아직 타이어도 살아있고 아 속상하네 아직 맛이 가버렸어 베어링이 아예 빠져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